오늘 이제 다룰 주제는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과 선순환적 생활습관이라는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는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치료의 핵심은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가지 요소가 제일 밑바탕에 보면 가족의 정서적 지원 그리고 사회적 지원 그 위에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선순환적 생활습관 그리고 삶의 목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에 대한 대해서 또 전문가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정보제공 지금 저처럼 이렇게 교육하는 교육을 해주고 지식을 알려주는 요게 이제 정보제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리상담 그리고 재활훈련 기회제공 그리고 동료지원 이러한 지원들이 있습니다. 이야기구요 그랬을 때 이제 당사자의 과업 가족의 과업 네 가지 해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요 가족이 자기 스스로를 잘 보살펴야 되는 과업하고 그 다음 당사자를 위한 과업이 있는데 당사자를 위한 과업에서는 당사자와의 관계 개선하고 그리고 당사자에 대한 수용과 지원 이야기를 했었구요 이제 오늘 이제 당사자의 과업 네 가지는 앞에 봤던 이 그림에서 가족의 정서적 지원 그리고 사회적 지원 이 부분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는 원칙적으로 보자면 당사자 본인의 과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물 복용과 스트레스 관리 증상관리 위기관리 선순환적 생활습관 삶의 목표 요거는 이제 당사자 본인의 과업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당사자 본인의 과업은 다시 크게 보자면 병과 관련된 과업이 두 가지죠 하나는 약물 복용을 하고 증상관리를 해야 되는 궁극적으로는 증상을 관리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증상이 나타난 것 자체가 병이니까 이 증상을 가라앉히자 하는 것이거든요 증상이 삶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미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상관리하는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약물 복용이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스트레스 관리 매우 중요하고 위기관리 매우 중요하고 수면 습관 관리 이런 거 매우 중요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당사자의 과업이 삶과 관계된 과업이 결국은 그의 생활습관과 삶의 목표 이야기죠 결국은 삶에서 우리가 만족스러운 자신이 원하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인데 자신이 원하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건전한 선순환적인 생활습관이 갖추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생활습관을 갖추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오늘 마무리 시간에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선순환적 생활습관에 관계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하는 것이고요 선순환적 생활습관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제 우리 당사자들이 현재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선순환도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생활습관 자체도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생활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순환이 촉진되도록 하는 그런 생활습관을 갖춰야 되는데 선순환적 생활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생활습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또한 욕구 충족적인 생활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원하는 게 충족되는 그러한 생활습관입니다 회복수기 우리 당사자들이 회복수기에서 언급되는 가장 강력한 선순환적 생활습관 두 가지가 하나가 운동이에요 모든 종류의 운동 운동은 무조건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종교 모든 종류의 종교는 다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들의 회복수기에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약만 주고 약물치료 이외의 지원과 도움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물론 최근에 와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사회복귀시설 같은 게 있어서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당사자들을 도와주고 있지만 그 경우에도 보면 기능수준이 매우 낮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갓 발병한 당사자들이라든지 기능수준이 높은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 매우 적다 하는 것이고요 서울 쪽에서는 그래도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고 그 다음에 가족이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이런 교육이나 지원이 전무하다시피 한 그런 실정이죠 이런 실정에서 가족들이나 당사자들이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약만 먹는 상태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병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에 흔히들 언급하는 가장 도움이 되었다는 두 가지가 하나가 운동이고 하나가 종교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회복수기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흔히 언급되는 생활습관들이 보면 글쓰기 일기를 꾸준히 썼다 또 요즘에 들어서는 표현적 글쓰기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록 꾸준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찰하고 기록했다 그 다음에 메모를 했다 그런 이야기 또 감사일기 같은 걸 꾸준히 썼다 어떤 일기든지 간에 어떤 글이든지 간에 하루에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세 시간씩 달아서 글을 쓴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맞닥뜨리는 상황들 오 이상하다 저 사람은 내가 왜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았지 하고 이거하고 관계에 대해서 막 글을 쓰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몇 년간 그런 식으로 자기가 맞닥뜨리는 상황들마다 뭔가 불편한 상황들마다에 대해서 자기가 글을 썼더니 좋아졌다라고 하는 당사자도 있고요 매일처럼 큰 일기를 쓴 게 도움이 되었다 이야기하는 당사자들도 있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흔히 글쓰기가 많이 언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책 읽기 공부하기 공부를 했는 게 취미로 책 읽고 취미로 공부하고 공부했는 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당사자들도 있어요 이거 당사자들마다의 차이에요 당사자들이 우리가 병이 발병하면 책을 전혀 안 읽는 당사자들도 많아요 테레비도 안 보고 처음엔 테레비도 못 봐요 처음에 발병하고 무너지고 나면 활성기 때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처음엔 테레비가 재밌고 한 게 아니라 테레비가 완전히 소음이에요 테레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제 경우에도 과거에 많이 힘들었던 시기에 보면 테레비 못 봤어요 테레비는 고사하고 아무래도 테레비를 못 봤는데 어느 날부턴가 다시 테레비를 보기 시작할 때 처음에 저는 불교 쪽 성향이 있으니까 불교 방송은 조금 볼 수 있겠더라고요 다른 거는 뉴스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봐요 그때는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단지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의 소음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랬는데 불교 방송을 좀 볼 수 있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종교 기독교 천주교 방송도 조금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방송들을 조금 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거 그런 걸 제가 좋아하는 종류의 다큐멘터리들을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뉴스를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드라마 같은 걸 볼 수 있게 됐는데 나중에도 끝끝내 힘들었던 게 노래 부르고 이런 것들 이거 잘 보기 힘들고 코미디가 제일 힘들었어요 코미디 노래 부르고 코미디 이런 거는 이해도 안 되고 지금 봐봐도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 그런 게 그냥 막 시끄럽기만 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게 평소에는 좋지만 힘든 시기에는 막 보면 시각적으로도 어지럽고 소리도 너무 크고 그래서 테레비에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테레비가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데 이런 시기가 되게 되면 책도 당연히 안 들어오죠 책을 보면 그 전에 책이 도대체 책을 읽을 수가 없고 들어오질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 대학 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가다 책을 읽을 수가 없는 시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는 게 좀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책 읽는 게 고무료 활성기와 활성기 지나고 한동안이 좀 힘들다 하더라도 다시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면 책을 다시 읽게 되는데 흔히 보면 상당수 당사자가 나는 이제 책 읽는 게 안 되나 보다 책 읽기를 포기해버린 당사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병한 이후에 책을 전혀 안 읽고 10년 20년 세월을 지내는 당사자들도 꽤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또 다른 당사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 시집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또는 여러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과학에 대한 책이라든지 책을 많이 읽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영어 공부하는 외국어 공부 좋아하는 당사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어 공부하고 그거 뭐 자격 시험치고 하는 그런 당사자들도 있고 수학 공부 좋아하는 당사자들도 꽤 있어요 취미가 매일 집에 가서 수학 문제집 갖다 놔놓고 우리 고등학생들 푸는 수학 문제집 갖다 놓고 매일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수학 문제 푸는 게 그거 하면 자기가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책 읽기 공부하기가 도움이 되었다는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 문화활동 상당수 당사자들이 우리 당사자들이 시 쓰고 하는 걸 좋아해요 시인 시 쓰고 그러니까 시 그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 음악 활동하는 거 작곡하는 거 이런 예능계통 쪽에 관심을 지닌 당사자들이 꽤 많거든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 좋아하는 게 선호하는 활동으로 볼 때 일반인들보다 우리 조현병 당사자나 조울증 당사자들이 예능 쪽 관련해서 훨씬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적어도 두 배, 세 배, 네 배 하여튼 선호도가 꽤 높아요 이쪽이 그래서 혼자서 시를 쓴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무명의 시인인 경우들 자기 시가 출판은 안 됐지만 계속 시를 쓰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시집을 잡이 들여서 출판한 친구들도 꽤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시를 쓴다, 수필을 쓴다, 소설을 쓴다 아무튼 이런 종류의 문화활동을 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음악 활동하는 친구들 노래 듣기는 누구나 거의 대부분의 10이면 17, 8명의 당사자들은 노래 듣는 게 취미인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노래 부르기 노래방에 가서 몇 년씩 살았다 당사자들마다 또 좋아하는 노래들도 종류가 다른데 힙합 같은 거 좋아하는 당사자들도 있고 랩하는 거 좋아하는 당사자도 있고 또 어떤 당사자는 트로트 쪽에 취미가 있는 당사자도 있고 그래서 이건 다 달라요 그래서 몇 년씩 노래방에 가서 매일처럼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자기 도움이 되었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악기 연주하는 걸 좋아하는 당사자들도 있어요 자기가 잘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하는 당사자도 있고 그리고 또 바이올린 켜는 거 좋아하는 당사자 기타 연주하는 거 좋아하는 당사자 등등 각자들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작곡, 작곡하는 거를 좋아하는 당사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작곡도 한 곡을 만들어서 어디 올리고 하는데 돈이 한 200만 원, 좀 비싸게 되면 500만 원씩 든다 하더라고요 그걸 몇 편씩 그렇게 만들어서 많이들 보지는 않지만 유튜브 같은데 자기 곡을 올려둔 당사자들도 꽤 있죠 그래서 음악 활동, 미술 활동, 그림 그리기, 만화 그리기, 애니메이션 그리는 데 취미가 있는 젊은 애들의 대세겠지만 우리 당사자들 중에서도 보면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당사자도 있고 그다음에 공예 활동 좋아하는 당사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영상 보기, 인터넷 검색, 인터넷 상에서의 교류 활동, 인터넷 카페 활동 같은 거 열심히 하는 당사자들도 꽤 있죠 요즘에 인터넷 세상이어서 이게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한테 한편으로는 참 좋고 한편으로는 이것도 좀 힘든 점인데 요즘 보면 과거에 없던 망상들이 그런 거 있거든요 CCTV라든지 SNS상에서 자기를 공격한다라든지 AI, 인공지능이다 이 어떤 고주파, 주파수로서 자기한테 뭔가 생각을 주입한다 소리를 들리게 한다 등등 현대 기기와 관련해서 망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 중에서는 스마트폰 안 쓰고 와이파이,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는 와이파이 다 꺼버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전기도 사용하지 않는 집에 들어가면 전기 다 꺼버리고 이런 당사자들도 꽤 있죠 현대문명을 거부하는 당사자들도 꽤 있어요 그게 망상하고 연결된 당사자도 꽤 있는데 근데 또 적극적으로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현대문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당사자들도 있죠 그래서 집에 고립되어 있지만 인터넷 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인터넷 상으로 세상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기 블로그 같은 거 운영하면서 거기에 자기가 계속 자기 생각을 글로 옮기고 올리고 그런 당사자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당사자들끼리 하는 카페들이 여러 개가 있죠 다음에 있는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카페라든지 또 우기 모임이라든지 과거에는 제가 카페지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연지 미카이란트 카페지기를 넘겼지만 사라이 열쇠라든지 그런 인터넷 카페들이 있고요 가족분들이 활동하는 카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카페가 대표적이고 아무튼 그런 인터넷 상에서 활동하는 당사자들도 많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행 다닌 거 좋아하는 당사자들도 있어요 자동차로 드라이브 하는 거 좋아하는 당사자도 있고 국내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 당사자도 있고 해외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 당사자도 있고 그러한 여행이 도움이 되었다 하는 당사자들도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 청소가 도움이 되었다 집안 청소를 바짝바짝하게 매일처럼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집안 청소하는 게 참 좋았다는 친구들도 있고 직업으로서 청소를 택하는 당사자들도 더러 있어요 이 당사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청소를 하고 있으면 이거 완전 천직이다 청소를 하고 있으면 근심 걱정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다 그 다음에 청소 다 하고 나서 바짝바짝한 거를 보면 기분이 좋다 이런 이야기하는 당사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막노동, 막노동하는 당사자들도 더러 있고 꽤 있고요 이게 이제 막노동에 우리가 팀에 속하잖아요 이 팀을 잘 만나면 우리 당사자들이 그 팀에 속해서 전국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면서 그 일을 하면서 직업으로 하고 사는 당사자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단순 작업하는 거 지금 우리 지금 보면 공동작업장이라고 해서 정말 한 달에 열심히 하루 4시간, 5시간씩 일하면 한 달에 한 1, 20만 원 정도 버는 그런 거에 또 열심히 나가서 그거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들은 많이 하죠 우리 편의점 아르바이트, 커피숍 서빙 아르바이트, 음식점에 설거지 아르바이트 등등 그런 이제 아르바이트들이 도움이 되었다는 당사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아주 좋은 건 학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거죠 학교를 다시 복학해서 학교 다니는 것이나 또는 취업해서 회사를 다니는 것이나 공무원 생활하는 것이나 등등 이런 일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종류의 모든 활동들이 자기가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당사자들이 회복수기에서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와서 계속 강조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내용은 한 가지는 결심하기가 필요하다 하는 것 그런데 단순히 결심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면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그 수면 습관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식생활 습관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산책이 기본이다 하는 것 산책 및 운동에 대한 이야기 호흡과 명상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자기관찰을 해라 자기관찰 및 기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기 노출 및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소속 집단과 외부활동에 대한 이야기 사례관리 동료지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심리상담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심하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저 자신도 그렇지만 저 자신도 뭔가 생활 습관이 바뀐다고 할 때는 단순히 그냥 바꿔봐야지 해서는 작심삼일이 돼요 그런데 분명한 이유가 생겼을 때는 이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 이유를 발견해야 하고 변화하기를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비유해놓고 채널 돌리기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당사자들이 현재 악순환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어떤 특성과 환경과 이게 잘 맞지 않아서 계속 악순환 속으로 들어가다가 보니까 악순환으로 들어가면 결국 생활 습관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마음속으로는 화가 차고 원망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계속 악순환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감정도 계속 부정적인 감정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고 아니면 충동적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악순환 속에 있는데 이 악순환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족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이 악순환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을 멈추는 것은 이건 당사자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이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것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려세워야 되고 가족들이 해야 되는 일은 환경에 환경에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환경적 요소 좋지 않은 환경적 요소가 있다면 그 환경적 요소를 제거하고 선순환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를 갖추어 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당사자들한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악순환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악순환이 멈추어지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결심하기 결심하지 않고는 돌아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달리 살아야 되겠다 달리 뭔가를 해야 되겠다 변화하기를 선택할 때만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는 채널 바꾸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계속해서 테레비에서 계속해서 어떤 부정적인 폭력이 난무하는 이 테레비 프로를 하루 종일 보고 있다 내면에서 머릿속에서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채널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좋은 쪽 내용의 채널로 바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더 이상 화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이렇게 바꿔 먹든지 내가 뭐라도 내 안에서 내 힘을 차릴 수 있는 뭔가 활동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아무튼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제일 기본적인 수면 습관 바로 잡는 것부터도 아침에 그러니까 늦게까지 늦게 밤을 꼬박 세우고 새벽이 되어서야 잠자는 이게 밤 시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밤을 꼬박 세우게 되는데 그 밤 시간에 그 자기가 좋은 게임을 하는 것이든 야동을 보는 것이든 다른 사람하고 서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이든 먼 유튜브를 보는 것이든 그나마 그게 삶에서의 재미고 낙인데 그걸 멈추고 이제는 자야 되겠다라고 자야지 되는 어떤 이유 그러니까 다음날 일찍 자서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나야만 되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잠을 자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제 예를 그냥 들자면 제가 최근에 이제 한 4개월 5개월 전에 담배를 끊었는데 물론 평생에 담배를 한 7, 8번도 넘게 끊었어요 이렇게 끊었는데 어떨 때에는 불과 한 열흘, 2주 만에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된 경우도 있었고 어떤 때는 한 8개월씩 이렇게 끊었다가 또 다시 피우게 된 때도 있었고 등등 했지만 여러 번 끊었다가 여러 번 실패하고 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끊을 수 있었던 계기는 그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호흡 수행하려고 호흡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 화수목에는 양평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새벽 시간하고 오전 시간에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호흡 수행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호흡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새벽에 일어나서 호흡 수행을 했는데 처음 한 시간 동안 호흡이 잘 됐어요 그날 한 4, 5개월 전에 그날 호흡이 잘 돼서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한 5분, 10분 쉬면서 담배 한 대를 피웠단 말이에요 피우고 다시 호흡 수행을 하려고 탁 앉았더니 숨이 턱 막히고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방금까지 잘 됐던 호흡이 배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피우니까 이게 확실히 안 되는 거예요 막히는구나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담배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끊자 하고 이제 탁 끊은 거죠 그러니까 호흡 수행을 하고 싶은 욕심에 호흡을 잘 하고 싶은 욕심에 담배를 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도 이제 담배 끊고 아직도 한 4달, 5달 됐는데 담배 생각이 간절하게 많이 나요 정말 담배를 간절하게 피우고 싶은 때가 순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는데 그래도 이제 참고 넘어가는 거죠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이유 중에 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 호흡 수행 열심히 새벽마다, 아침마다 해서 나의 호흡을 지금보다 훨씬 잘하는 단계로 올라갈 거야 나는 이 욕심이 있으니까 참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담배를 끊었지만 담배 끊는 사람들을 마다 보면 다들 나름의 이유가 있다며 건강 때문에 끊으시는 분도 있고 아내와 약속 때문에 끊는 경우도 있고 또 애가 태어났다 또는 손주가 태어났다 그 기념으로 끊는 경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본인한테 중요한 이유일 때에는 사람들이 작동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담배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문제도 그래요 제 경우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호흡 수행하면서부터 제가 새벽에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제 인생에서 불능이에요 일찍 제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새벽 2시에서 3시 정도에 자서 더 늦게 자면 4시, 5시에 자는 거예요 아주 일찍 자도 1시 전에 자는 적이 거의 없었어요 진짜 몸이 피곤해서 저절로 쓰러지기 전에는 보통 새벽 2시에서 3시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다행히 직업을 대학 교수 대학 교수가 됐기 때문에 대학 교수가 되고 첫 1년 지나서 바로 학과 교수들한테 제가 자수를 했거든요 저는 아침 시간에 못 일어납니다 제 수업은 점 더 다 오후 시간으로 넣어주세요 라고 학과 선생들한테 부탁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런데 이게 이제 가능했던 게 뭐냐 하면 학과 다른 교수들은 점 더 다 대다수 교수들이 오전에 수업을 넣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학교에 빨리 나와서 9시부터 수업해서 빨리해서 1시, 2시에 수업을 다 마치고 오후 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활용하는 걸 좋아하니까 선생들은 대환영이죠 제가 제 수업 다 오후에 넣겠다면 제가 그만큼 오전 시간이 비니까 그래서 대학 교수 생활을 25년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제 수업은 계속 오후 1시 이후로 수업이 쫙 들어있으니까 학교에 12시까지 12시 정도까지 학교에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보통 한 저녁 8시, 9시, 10시까지 학교에 있다가 집으로 오고 이런 생활이 되니까 그래서 밤에 2시, 3시에 자도 되는 거죠 아침에 10시, 늦으면 11시 이때 일어나서 부랴부랴 준비해서 출근하면 되니까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이후에 교직을 그만두고 나서 재현심리상담센터를 만들고 나서도 그러니까 저는 평생을 제가 터득한 노하우가 어차피 늦게 자니까 오전 시간에 일 안 하고 늦게까지 자고 오후 1시부터 일하는 거 이렇게 돼서 재현심리상담센터를 만들고도 한동안에 계속 고수했던 게 내 상담은 무조건 1시 이후에 잡아라 1시 전엔 잡지 마라 난 못한다 거기에다가 1시 전에 어쩌다가 상담이 잡히게 되면 몸 컨디션이 안 되니까 상담에 집중도 잘 못해요 몸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서 더욱 잡지 마라 했고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도 그러니까 평생을 수면 습관을 그러니까 수면 습관에 대해서 저도 젊은 시절에 낮밤 바뀌는 경우가 많았고 평생 동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게 아주 큰 과제였는데 밤에 일찍 자는 거 일찍 자지질 않으니까 항상 그래서 이 수면 습관의 평생 동안 고민이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 했었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터득하는 방법이 늦게 활동을 시작하는 거 그래서 오후 1시부터 나는 생활을 시작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전에 제 동영상들에 보면 조울증 당사자들 그런 방법이 있다 수면 안 잡히면 오후 1시부터 시작하는 삶을 살아라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오후 3시부터 시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도 된다라고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이야기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예로 들고 했던 분이 송창식 가수 송창식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평생을 기본 일어나는 시간에 오후 3시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오후 3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시작했고 준비하고 모든 스케줄을 다 저녁에 잡아두는 거죠 그래서 연습도 음악 연습도 저녁에 하는 거고 그런 삶도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자기 생활 리듬에 맞는 그런 직업 맞는 걸 찾아라 이렇게 했는데 오후 늦게 시작해서 오후부터 할 수 있는 직업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심리상담센터도 오후와 저녁 시간에 하면 되고 학원 같은 거 오후와 저녁 시간에 하면 되고 등등등등 그래서 이전에 조울증 환자들한테 수면 패턴이 정 힘들면 자기의 수면 패턴에 맞는 직업 자신의 수면 패턴에 맞는 생활 방식을 찾아내라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새벽에 일어난다 오전에 일어난다 이건 제 삶에서 있을 수 없는 생각 안 하고 산 지가 한 근 20년 30년 세월을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호흡 수행을 하러 갔더니 거기에서는 호흡 수행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이라는 거예요 스님들 생활하고 똑같죠 스님들 보면 절에서 3시에 일어나고 하죠 새벽 3시 반에서 5시 반이 호흡 수행하기 제일 좋고 그 시간에 호흡 수행하는 게 다른 시간에 하는 게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시간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오전 11시 반까지의 시간이 호흡 수행하기 좋은 시간 오전 시간에 해야 되고 호흡 수행은 오후에는 하면 안 된다 오후에는 해도 소용없는 정도가 해도 소용없다 나아가서 하면 오히려 해롭다 오후에는 하지 마라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 수행은 새벽 시간에 하고 아니면 오전 시간까지 하고 오후에는 호흡 수행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도 호흡 수행을 하더라도 저녁 시간에는 편안한 호흡 정도 그러니까 명상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하는 지금 제 생활은 새벽 시간과 오전 시간에는 호흡 수행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 활동 여러 가지 제 일하는 거 상담하고 일하는 거 그리고 저녁 시간에 가벼운 명상 이렇게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이 호흡 수행하기 제일 좋고 아침 시간이 좋 테니까 그러면 좋아 나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해보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밤 10시에 자야 된단 말이에요 밤 10시에 안에 수련장에 들어가도 양평에 있는 석산 수련장에 들어가도 10시 되면 자야 되고 집에도 오면 가능하면 10시 되면 자려고 노력하고 이제는 이렇게 되니까 이전에는 그러니까 참 희한해요 2시, 3시에 돼서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왔었는데 이제는 10시에 누워도 잠이 온단 말이에요 잠이 오는 거기에다 그거를 조금 더 가능하게 했던 게 제가 집에 제 방에 있던 컴퓨터를 없애버렸어요 그거를 제 방에 있던 컴퓨터를 양평으로 가서 양평에 있는 제 상담실에 설치를 해두고 제 방에 컴퓨터 없이 컴퓨터가 없으니까 확실히 좀 더 일찍 자게 되더라고요 컴퓨터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좀 잠시 보는데 자기 전에 컴퓨터로 볼 때에 비해서 재미가 확 떨어져요 컴퓨터로 볼 때는 화면 큰 화면으로 유튜브 보고 할 때는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검색하기도 좋고 했는데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느리기도 하고 화면도 작고 그러니까 뭐 조금 한두 편 좀 보다가 그냥 막 덮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유가 생기니까 항상 새벽에 2시, 3시 돼야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 전에까지 일이 빨리 끝나도 그냥 유튜브 보고 내 할 거 딱 하고 2시, 3시 돼서 이제 비로소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제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이유가 생기니까 호흡 수행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새벽에 그 시간에 딱딱 깨는 건 아니지만 어떤 땐 3시에 깨고 어떤 땐 4시에 깨고 어떤 땐 5시에 깨고 또 때로는 6시에 깨고 아무튼 일찍 그 시간쯤 되면 이제 깨거든요 깨니까 깨면 날에 따라 다른데 어떤 날은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담도 이전에는 1시에 난 무조건 상담 예약 잡아야 된다 1시 전엔 시작 못한다 했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대구에서도 11시 상담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그래서 11시 상담도 하고 저쪽에 양평에 들어가면 10시 상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오전에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일찍 자니까 확실히 일찍 깨고 일찍 움직여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유가 생기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을 때는 평생을 되던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랬는데 이유가 있으니까 되더라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이게 잠도 그렇고 모든 사소한 생활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잠도 그렇고 과식하지 말아야지 밤밤중에 음식 꺼내 먹지 말아야지 등등 이런 사소한 것들도 하나하나가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된다 또는 좋은 자기 인연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때가 되면 변화가 일어나고 인연을 만나면 좋은 인연이 되는 사람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때가 아니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가족분들도 당사자 집에 틀어박혀서 낮밤 바뀌어서 생활하고 완전히 생활이 엉망인데 방법이 없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때가 되지 않았으면 당사자 스스로도 그렇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결심하기가 필요하고 이렇게 결심했을 때 그 다음에 가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 방금 제 이야기 들었던 담배 담배를 제가 끊는 데에 평생에 걸쳐서 7, 8번을 끊었다가 실패할 때 실패한 이유도 각양각색이에요 각양각색인데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하고 싸울 때 기껏 갔다가 7, 8달을 끊었는데 집사람하고 대판 싸웠다 후두루두루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담배 생각이 간절하죠 그럼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우면 그 길로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싸워서 담배 끊기에 실패한 거 그 다음에 술좌석에 갔을 때 술자리에서 딴 사람들 피울 때 딱 한 대만 딱 한 술을 딱 한 대만 피우면 이건 소용없는 거거든요 다시 피우게 돼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 아무튼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 이렇게 담배 하나를 끊으려고 할 때에도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담배 끊으려고 할 때 보면 잘 안 되는 이유가 가족들 입장에서 신경질을 억수로 나거든요 담배를 끊으려고 할 때에는 몇 달 정도 동안 처음에 한 2, 3주 동안은 아주 사람이 괴팍하기 짝이 없고 사람이 그 전에까지 신경질을 안 내고 온순하던 사람이 사사건건 신경질을 내고 뭐 하고 안절부절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가도 신경질을 내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차라리 담배 펴라 그렇게 신경질 부리지 말고 하고 대판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가족들이 당사자가 담배 끊는 거지만 가족들도 같이 담배 끊는다 생각하고 그 시기를 견뎌내줘야 돼요 신경질 내는 거 그거 받아줘야지 되고 자극하지 말고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담배도 끊을 수 있고 담배도 마찬가지고 술은 더더욱 담배가 이럴 진데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 술 안 마시고 하루하루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 끊는 거는 오늘 하루만 마시지 말자 이렇게 해야 할 때 이게 그나마 하루 안 마시고 하루 안 마시고 지금부터 나 평생 술 안 마시겠다 이러면 술 못 끊거든요 그냥 오늘 하루 안 마시는 거 성공하면 다행이다 목표가 이렇게 되는데 오늘 하루 안 마시도록 하는데 가족들이 같이 협조를 해줘야 돼요 잘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스트레스 받으면 잘 받아주고 해야 되지 스트레스 받으면 술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는 거거든요 담배도 없고 술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담배든 술이든 이런 거 끊으려고 할 때 같이 도와줘야 되고요 마찬가지죠 과식 자기가 과식 안 해야 되겠다 밤에 냉장고 뒤져서 뭐 안 먹어야 되겠다 등등하면 가족들도 먹는 거에서 같이 절제를 해주고 해야 되지 쥐는 거 갖다가 과식 안 하려고 애쓰는데 가족들은 뭐 지 있거나 말거나 가네 그냥 저녁 시간에 맨날 그냥 푸짐하게 음식 차려놔 놓고 먹고 냉장고에 먹을 거 가득가득 딱딱 채워놔 놓고 하면 지 보고 지 스스로 혼자 힘으로 과식을 안 하고 버티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면 나쁜 습관을 안 하는데도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좋은 습관을 갖는데도 도움이 필요해요 처음에 산책 처음 항상 이제 변화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이야기한 게 항상 산책이거든요 지 혼자 산책해라 하면 산책 못 해요 산책을 가족이 같이 해줘야지 돼요 처음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리고 좋은 산책 코스를 개발해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처음에는 산책도 그렇고 공부 이렇게 교육 들으러 오는 것도 그렇고 어디 뭔가 자기가 어디 뭘 알아보러 다니는 것도 없고 처음에는 다 큰 나이가 20대 30대 된 자식이지만 데리고 같이 다녀야지 돼요 지가 가자 하면 같이 따라 다녀줘야지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이게 수월하게 뭔가를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흔히 보면 가족들이 운전기사 역할을 해줘야 될 때가 많아요 한 밤 중에도 받아보고 싶다 가자 새벽 2시에 갈 수만 있으면 가주는 게 좋아요 내가 부모님이 직장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움직이다가는 부모님 직장 생활이 유지가 안 되면 그런 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미안하다 못 간다 라고 하지만 근데 이때도 항상 기본적인 대응 방식은 그래요 그래야지 돼요 밤 2시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다 받아 가자 한다라고 해서 나무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니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 참 니가 그러면 니가 기분 전환도 되고 니가 좀 살 것 같아서 그러는가 본데 내가 참 거기에 모든 게 줘서 미안하다 해야 돼요 무조건 하고 그래 참 니가 그래 하면은 내가 니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면 참 좋겠지만 내가 여차 숫자에서 못 해줘서 내가 미안하다 무조건 못 해줄 때는 미안하다 해야 돼요 니가 생각이 잘못됐다 니가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지를 나무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당한 요구도 못 들어줄 때는 미안하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 시기에 당사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보면 자기도 자기 마음이 안 잡히니까 부모 보고 이거 해달라 했다가 금방 아니 그거 말고 딴 거 해달라 했다 그거 말고 딴 거 해달라 했다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모 입장에 짜증이 나죠 물건을 사도 물건을 사놓고는 반품하고 사고 반품하고 뭐 이런 식이고 돈 낭비가 이게 학원 끊어달라 해서 끊어줬더니 하루 이틀 나가고 안 나가고 또 딴 데 또 끊어달라고 또 끊어줬더니 또 하루 이틀 나가고 안 나가고 돈 낭비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에도 기본적인 원칙은 마찬가지 기본적인 원칙은 항상 지가 하자는 대로 해줄 수 있으면 하자는 대로 해주는 게 좋고 돈 낭비인 걸 알지만 이 정도 낭비하고 살아도 된다 하면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게 낫고 못 해줄 때는 항상 미안하다 해야 돼요 미안하다 해야 되는데 이때도 상당수 부모들이 보면 쥐어봤거든요 너는 학원 끊어달라고 하고 끊어줬더니 그거 하루 이틀 나가고 또 딴 데 끊어달라고 등등 이렇게 해서 나무라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루 이틀 끊어달라고 하루 이틀 나가고 안 나가고 딴 데 끊어달라고 하면 딴 데 끊어달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일단 칭찬해 줘야지 돼요 자기 그 움직이려는 마음이 올라왔는 거에 대해서 그래야 좋은 생각이다 이야기해 줘야지 되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무튼 부모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데 도와줄 때 또 매우 중요한 점이 가족의 욕구와 선택이 아니라 당사자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해야지 된다 자 뭐를 할 거냐 학원을 하나 등록할 때에도 지가 배우고 싶다는 거 지가 가고 싶다는 대로 등록해 줘야 되고 학원뿐만 아니라 병원도 지가 가고 싶은 병원을 다니게 해 줘야 돼요 지는 그냥 예를 들어서 동네에 있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가고 싶어 하는데 부모가 부득불 서울대병원 가야 된다고 데리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또 역으로 지는 대학병원 다니겠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부모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하고 또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한데 병원은 지가 다니고 싶은 데 다녀야 돼요 주치의 자기가 좋다는 사람을 주치의로 해야 돼요 지금의 주치의가 마음에 안 들어서 회사하면 주치의를 바꿔 줘야 되고 자기가 좋은 주치의로 이거는 병원도 그렇고 상담실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뭐든지 간에 다 지가 좋다는 데를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공부할 때 대학에 전공 뭐로 할 거냐 이게 지가 좋다는 거 하게 해야 되거든요 지가 좋다는 거 안 시키고 부모가 하라는 거 고집 부려 가지고 그 바람에 발병하고 하는 애들도 많아요 지하고 싶은 거 못 하게 하고 해서 그래 하여튼 지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흔히 보면 부모님들 경우에 안전 위주로 취직이라든지 취직이 잘 되는 과를 가라 대학에 학과 선택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게 자기도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면 그게 안 된다는 게 뭐냐면 항상 자기가 선택했는 거는 난관에 부닥쳤을 때에도 자기가 힘을 내서 돌파하려고 하지만 설사 재발에서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면 다시 그 길을 가려고 하지만 부모가 설득하고 강요해서 하는 거는 그 길이 가지질 않아요 난관에 부닥치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한 번 재발했다가 엎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두 번 다시 그거를 겉들도도 안 볼라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가족의 욕구와 선택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해서 항상 무엇이든 결정해야지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이야기고요 그래서 아무튼 뭔가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게 되면 결심이 필요합니다 결심하기와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고요 변화에서 제일 기본이 수면이에요 우리가 이 병은 잠 잠이라고 하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잠이 보약이다 잠이 약만큼 내지는 약 이상으로 중요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뇌를 우리가 이렇잖아요 뇌가 지금 혼란스러워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 당사자가 발병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안정상태가 깨졌다는 거예요 지금 불안정한 상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가? 당사자의 뇌가 그렇잖아요 우리 당사자의 뇌가 불안정한 상태로 들어갔다 그 다음 당사자의 몸이 당사자의 마음이 당사자의 환경이 다 불안정하고 우선한 상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치료라고 하는 것은 치료의 첫 출발점은 무조건 안정인데 뇌를 안정시켜 줘야 되고 그 몸을 안정시켜 줘야 되고 마음을 안정시켜 줘야 되고 환경을 안정시켜 줘야 된다 무조건 안정이다 라고 하는데 뇌를 안정시켜 주는데 매우 중요한 게 뭐냐 뇌를 안정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먹는 이유가 뇌를 안정시켜 주려고 약을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만큼이나 중요한 게 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현병하고 조울증이 잠이 약간 달라요 조현병 당사자들은 3, 4일만 잠 못 자도 대번에 티나요 한 주 두 주 잠 못 자버리면 바로 재발해요 조현병 당사자들은 그래서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 중에 발병했다가 약 먹고 약 꾸준히 먹으면서 대학생활하고 해서 상당히 잘 일어서는 친구들이 어디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꽤 있느냐 하면 시험 기간이라고 밤새워서 자기 장학금 타겠다고 시험 기간이라고 공부도 잘 되고 하니까 욕심이 난 거죠 시험 기간이라고 밤새워서 한 주 두 주만 밤새워서 밤샘 공부해버리면 대번에 재발해요 얘들 그러니까 조현병 당사자들은 철칙으로 명심해야지 돼요 딱 밤에 예를 들어서 나는 밤 10시에 자는 생활을 한다 10시 무조건 잔다라는 걸 철칙으로 해야지 돼요 시험이고 뭐고 뭐고 관계없이 이렇게 무조건 하고 그 시간 되면 잔다는 걸 철칙으로 수면 흐트러지면 바로 재발해요 조현병은 그런데 수면에서 조현병하고 조울증이 제가 조금 다르다 했잖아요 어떻게 다르냐면 조울증은 수면이 흐트러져도 바로 재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현병 당사자들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발병하고 나서 병을 치료해 가는 과정에서 낮밤 안 바뀌어요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는 당사자들이 되게 많아요 조현병은 왜? 낮밤 바뀌어버리면 못 버티니까 낮밤 바뀌어버리면 며칠 안 가서 한 두 주 한 달 되면 바로 재발해버리니까 조현병 당사자들은 낮밤 바뀐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현병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조현병임에도 불구하고 삼교대 직업 갖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그만큼 자기 관리를 정말로 잘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게 조현병은 낮밤 바뀌는 게 매우 안 좋고 조혈증은 낮밤이 바뀌어도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는데 이제 자기 관리만 잘하면 그러니까 이 수면 습관에서 그러다 보니까 조혈증 당사자들이 흔히 보면 수면 패턴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조혈증은 안 좋아질 때 조증 들어갈 때도 그렇고 우울증 들어갈 때도 그렇고 무조건 수면부터 무너져요 잠자는 것부터 낮밤이 바뀌는 걸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낮밤 바뀌면 무조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이 병 관리를 하는 데에서 매우 필수적인 게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는지를 늘 체크하는 거예요 늘 일정한 시간에 자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잠자는 시간의 양을 일반인보다 2시간 더 자야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병은 뇌를 많이 사용하는 뇌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뇌가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를 너무 많이 돌리듯이 뇌를 너무 많이 돌린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리니까 이게 탈인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낮 시간 동안에 뇌를 많이 쓰는 친구들이니까 그만큼 많이 자주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기계도 많이 돌렸으면 많이 쉬어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이야기는 조현병, 조울증은 약을 먹든 안 먹든 간에 관계없이 보통 사람보다 기본 2시간 더 자줘라 그래야 뇌가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가 된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루에 2시간씩 일반인들보다 더 자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잠에서 잠을 많이 자는 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잠을 많이 자는 거는 무조건 좋은 거다 특히나 회복기에 활성기가 병이 확 해서 증상이 확 드러났다가 그다음에 약 먹으면서 증상을 가라앉혀가는 회복기 3개월, 6개월 동안 회복기 동안에는 잠을 많이 잘수록 좋아요 과수면이 좋다는 거예요 잠을 많이 자면 그만큼 뇌가 빨리 안정을 찾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의사들이 발병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나서 첫 3개월 내지 6개월 길면 1년까지도 약을 세게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세게 써버리면 사회생활을 못하거든요 진정작용 때문에 약의 부작용 진정작용 때문에 계속 잠만 자거든요 하루만 기본적으로 14시간, 15시간, 17시간 경우에 어떤 20시간 약에 완전히 쩔어가지고 3개월, 6개월, 길면 1년까지도 계속 자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의사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래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 1년은 학교 휴학하고 학교 다닐 생각하지 말고 병 치료하는 데 전념합시다 병 치료하는 데 전념하기로 했으면 일단 무조건 많이 재우는 게 좋은 일이에요 많이 재우고 나머지 깨어있는 시간 즐겁게 생활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잠을 많이 자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빨리 된다는 거예요 3개월 많이 자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6개월 많이 자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1년 많이 자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자는 건 좋은 거예요 많이 자는 건 문제 없어요 제가 아는 이야기 숙면 습관에서 몇 시에 잠자리에 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10시에 잠자리에 들겠다 아니면 11시에 잠자리에 들겠다 12시에 들겠다 늦어도 12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어라 밤에 자는 잠과 낮에 자는 잠은 다르다 똑같은 잠을 자도 뇌를 쉬게 해주는 데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늦어도 밤 12시 전에는 자라 더 좋기는 9시 이게 생활 습관이 저녁 먹고 나면 바로 돌아 누워서 바로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8시, 9시 이게 아침에 자기가 예를 들어 조울증인데 조울증이나 조현병인데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야 된다 남보다 2시간 더 자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면 방법은 간단해요 자는 시간을 당기면 아침에 무조건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찍 일어나야 되면 아침 밤에 8시에 자는 습관 9시에 자는 습관을 들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대신에 자는 거는 푹 자라는 거예요 푹 자야 된다 그래서 일어났을 때 충분히 잤다 나 개운하다 이런 정도가 돼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하는 이야기는 잠하고 관련해서 절대로 알람 쓰지 마라 우리가 알람 써서 억지로 깨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도 제가 볼 때 알람 쓰는 건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고 조현병, 조울증은 더더욱 알람을 써서 억지로 일찍 일어나서 생활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뇌가 제대로 작동 못 한다는 거예요 쉽게 탈인하게 되고 그러니까 알람을 사용하지 말고 밤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더 당겨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현병 보다 특히 문제가 이 조울증인데 이 조울증 당사자들은 밤에 잠 안 자고 있으면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밤에 얼마 낮에 그냥 깨어서 이렇게 낮에 유튜브 보고 있는 거 하고 음악 듣는 거 하고 차원이 달라요 밤에 음악 듣고 유튜브를 보고 있고 하면은 책을 읽어도 그렇고 밤에 하는 게 낮에 하는 거에 비해서 좋은 느낌이 몇 배로 더 좋아요 밤에는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자체로 좋아요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새벽 3시, 4시, 5시, 6시, 7시까지 또 잠 안 자고 있으면서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기 때문에 잠을 안 자고 싶어해요 기본적으로 잠 잘 생각이 없어요 이게 몸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 데다가 뭔가를 활동하고 있으면 더더욱 잠 안 오죠 불 켜놔 놓고도 뭐죠? 테레비를 보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를 검색해서 보든 불이 환하고 하면은 더더욱 잠이 안 오죠 그러니까 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조울증 환자들이 낮밤 바뀌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자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야 되는 이유 자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야 낮밤이 안 바뀌거든요 자야만 되는 이유가 없으면 조울증 환자들은 흔히 낮밤 바뀌어요 흔히 낮밤이 바뀌어서 밤을 꼬박꼬박 세운다고요 흔히 낮밤이 바뀌어서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이렇게 낮밤이 바뀌면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낮밤이 바뀌으면 나중에 돼서 어떤 사소한 일들이 계기가 돼서 우울증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사소한 일들이 계기가 돼서 조증으로 튀어 버리기도 하고 조울증의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수면 시간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조울증 당사자들의 경우에 그게 필요하니까 자기가 자야 될 이유 분명한 이유를 하여튼 찾아야지 돼요 그래서 수면 습관을 갖춰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식생활 습관 식생활 습관에 제일 중요한 게 술에 의존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다 보니까 환청 들린다고 술 먹는 친구들 꽤 있어요 술 먹어서 술 취하면 그게 막 괜찮거든요 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환청 같은 게 들리면 혼자가 많이 있을 때 소리가 많이 들리고 하니까 혼자 안 있고 자꾸 다른 사람하고 가족하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전화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등등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하여튼 괴롭고 하니까 이게 괴로운 거를 괴롭고 그다음에 또 심심하고 하니까 이거를 술로 달래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조울은 그 경향이 훨씬 강하고 조울은 그 경향이 훨씬 강하고 조울은 제가 볼 때 10명 중에 한 3명은 알코올로 빠지는 거 같아요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는 거 같아요 조현은 10명 중에 한 명 정도 그래서 환자들 중에 매일처럼 술 먹는 환자들 꽤 있어요 매일처럼 몇 년씩 술 먹어 되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알코올 문제하고 이거하고 조현병, 조울증이 겹치면 그때는 더 우선이 되는 게 알코올 문제예요 술 안 끊고는 조현병 치료도 없고 조울증 치료도 없다 술 안 끊고는 인생 간 거예요 술 안 끊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알코올 치료가 그때는 알코올 치료는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술 끊는 거죠 그러니까 단주 단주하는 것만이 살 길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마약이 지금 덜 들어와서 앞으로 우리도 점점 마약이 더 들어오니까 그래야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마약이 문제가 돼요 조현병 당사자, 조울증 당사자들이 마약하는 당사자들이 워낙 많아서 문제가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술도 술 문제가 겹치면 알코올 중독이 겹치면 그 다음부터는 조현병, 조울증 완전히 뒤에 문제 이거는 이 조현병, 조울증으로 속 썩인 거 이거는 완전히 뒤로 가라예요 알코올 문제가 이게 진짜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마약 마찬가지죠 마약이 그게 진짜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애초에 술을 입에 안 대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술을 입에 대더라도 정말로 최소한으로 하는 그런 것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식생활에서 문제가 되니까 과식이죠 이게 안 그래도 약 먹으면 몸무게가 보통 한 20kg 금방 쪄 버리잖아요 20kg 금방 쪄 버리는데 그게 이제 많이 먹고 안 움직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유를 정확히는 몰라요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 약의 항정신병 약들의 입맛이 땡기게 만드는 게 뭐가 있는 모양이다 그런 작용이 있는 모양이다라고 추측만 하죠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도 잘 밝혀지질 않으니까 한데 어찌됐건 모든 당사자들이 거의 모든 당사자들이 10명이 약 먹으면 7, 8명이 몸무게가 금방 20kg가 쪄 버리거든요 그리고 다들 많이 먹고 안 움직이니까 분명히 뭔가 입맛을 땡기게 만드는 뭐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이 찌지 않도록 금 대비하는 당사자 본인의 노력 가족들의 관심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특히나 단지 과식이 아니라 밤시간 저녁시간 밤시간에 우리가 냉장고 뒤지잖아요 자다 말고 일어나서 그래가지고 결국 밤에 뭔가를 많이 먹게 되는 게 흔히 우리 당사자들한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해요 정말 괴롭고 힘들고 즐거움이 없고 재미도 없고 그게 유일하게 그냥 먹는 게 낙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먹는 것도 먹으면 맵고 짜고 이런 거 먹지 않아요 막 불닭볶음면 다 모든 당사자들이 다 뭐 한결같죠 뭐 무조건 매운 음식 좋아해요 맵고 짜고 양념 팍팍 들어갔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달고 뭐 그런 것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식생활에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식생활에서는 아무튼 술이나 마약 피해야 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무조건 과식을 피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적게 먹을까 그거 생각해야 된다 그 이야기고요 조금 쉬었다 할게요 한 5분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써잇 1 2